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전공에 이어서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카드를 꺼내들며 의료대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을 사직서 제출 시기로 제시한 가운데 동네 병 의원까지 동참하고 나서면서 시민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길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이 나지 않자 의대 교수들마저 발벗고 일어났습니다.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잠시 뒤인 오후 5시,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보람의 병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총회를 열고 사직서 제출 시기를 논의합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정부가 해결 제시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사직서를 잠시 보류하고 오는 25일을 제출 시기로 다시 정했습니다. 이에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할지 또다시 날짜를 조율할지 여부를 오는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런 사직서 결의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대 교수 비대위 회의에서 20개 의대 중 16개가 사직서 제출에 동의했습니다. 여기에 동네 병의원까지도 진료 거부 사태가 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개원이들은 야간 진료나 주말 진료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집단 행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집단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정부도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계 집단 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의대 증원 없이 숙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 4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위별 숙가 제도를 유지할 때는 이 늘어나는 고령화의 의료비 지출을 감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불 제도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성과와 가치 기반의 지불 제도로 혁신을 하게 되면 이러한 증가 추세를 적절하게 관리해나가면서 국민이 감당한 범위 내에서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 사태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는 20일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선거가 총파업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길금입니다. 예정입니다. everybody everybody